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규호의 사주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36살 된 젊은 여성이구요. 싱글맘입니다. 이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싱글맘입니다. 30대 초에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요즘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한 달 벌고 한 달 살고 있어 적금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궁금한데 건강 재물 직장은 재혼은 가능한지 자식복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성격은 책임감 있고 맡은 말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흥이 많은 성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무진년 정사월 병술일 무술시 이렇게 되어 있구요. 화기운하고 토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특별격 사주라고 하는데 이 특별격이라는 것은 형태상 특별격이라도 실제로 특별격인 경우는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일반격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분석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한테 직접 유료신청을 하셔가지고 지나온 시간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화토가 들어왔을 때 좋았냐 나빴냐 이걸 갖고 따져갖고 특별격인지 일반격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격이라고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많은 일반격 사주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우선 이성운을 볼 때 술토가 배우자국인데 사술 원진살을 이루고 있죠. 이 원진살이 있다는 것은 이성운에 있어서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식신상관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5개나 됩니다. 식신상관운이 뭘 극해요? 관성운을 극하죠. 식상운이 많은 여성들은 남자운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비겁도 강하고 식상운도 이렇게 강하니까 남자운에 있어서는 불리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행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징이 뚜렷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창의력. 그러면서 표현능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말한다는 건 뭘 가리킨다든가 상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사주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4글자 중에 3글자가 화개살이기 때문에요. 예술적인 감수성도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요. 화토가 안 들어오죠. 앞으로? 화토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68세까지 화토가 안 들어오고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9살 이후의 대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이사주가 9살서부터 18살까지 병진 대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 되고요. 19살서부터 28살까지 을묘대운은 지지가 묘수로 합이 돼요. 합이 되면서 기신인 화기운을 생성하기 때문에 19살서부터 28살까지도 그다리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고요. 29살서부터 38살까지가 갑인 대운인데 이 29살서부터의 운의 흐름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대에 이혼해서 지금 싱글밤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좋기는 뭐가 좋으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 이혼하고 이런 것은 대운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이렇게 원진살도 강하고 식상운도 강하고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 좋게 흐르든 나쁘게 흐르든 대개 이혼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갑인 대운이 올해가 개매년, 내년이 갑진년, 훈년이 을사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가 이제 지지가 묘수라파가 되고 내년은 진술충이 되고 그리고 훈년이 이제 모카가 들어오고요. 지금 이제 몇 년간의 운을 봤을 때는 주로 모카가 주로 들어오거든요. 모카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지지충이고 그리고 39세도 병원현으로 화기운만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한 4년 정도 4년 정도까지는 1년운이 그다지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후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30 한 40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의 운의 흐름은 다른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40 이후가 더 낫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39세서부터 그러니까 39세서부터가 더 나아요. 개축대운 들어가고 임자대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용신인 수기운이 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개수가 들어올 때 이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물론 올해에도 남자를 나타내는 개수는 들어오지만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재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혼이라는 것은 한 40이 넘어야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세 개축대운 49세 임자대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기운이나 금기운이나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지금 형태상 나타난 것처럼 특별격이잖아요. 그러면 대운의 흐름은 아주 안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9살서부터 18살까지가 화토만 들어왔잖아요. 이때는 진술충이 되니까 안 좋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본인의 운을 잘 봐가지고 화토가 들어왔을 때 좋았잖아요. 화토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좋았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그러면은 특별격이 맞고 화토가 용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19살 이후로 화토가 안 들어와요. 대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운의 흐름이 어때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격의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일반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관운이 강하다는 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많은데 내가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손으로 많이 만지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일이 꽤 많거든요. 요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머리를 깎는다든가 재단을 한다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하루 종일 손이나 손이 어떤 공구를 잡고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예술과 관련된 일도 괜찮고 그러면서 그 자영업 쪽으로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를 배운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하시는 그런 일은 이 사주 구성하고 봤을 때 그렇게 잘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일은 병원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잘 맞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본인의 사주 특징하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의 일반격 사주로 봤을 때 대운의 흐름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남자운은 대단히 약하지만 대운에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40 이후에는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우는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